끝!! 뭐야 뭘 박는거야 자꾸 기둥이랑 박는대 아이고 저럿 잠깐만 어 됐어 가자 안 돼 안 돼 회읍 제 옆에는 표정 많은 우후후 도네에 노동 야, 잠깐만. 야,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, 이거? 꺼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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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왔다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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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굿. 잠, 나 이거 타고 가다가 한번 내려볼게. 오마이 가앗! 오, 마이, 포킹, 가앗! 지금! 어? 이제 쟤들 멈추리 하나 떠났다. 이거 어떡하냐, 원신불리. 아까도 못 써있냐. 책에 뭐라고 써있나 좀 보자. 멱을 끊으라는 듯. 됐스. 처리했스. 출발. 흠, 그건 뭣이여. 야, 이거 트러스트. 트러스트 추가해보자. 우선 옆에 하나 달자, 이쪽에. 응? 이쪽 이거 하나 달자. 이 쪽에? 그 쪽에 왜? 이거 계속 켜놓으면 그거잖아. 뭐? 계속, 반대쪽에도 달면 계속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릴꺼 아녜 무슨 말씀이세요? 음..이런말이에요 네 네 잠깐만 아이 오리 아 오리 그만해 진짜 이씨 중독될거 같애 야 어때 떨려 형 살려줘 하하하하 어때? 음미칠거 같애? 이건 키자마자 바로 그냥 광속에 진입하겠는데 어 렉걸려요 렉걸려요 누구에요 됐구만 내꺼 cpu 터져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이쪽 게임쪽 여기 cpu는 저거 안되있단 말이야 됐어 이거 연결들좀 하자 2번하고 연결하면 돼 2번 연결은 언제 할라나 그만 그만 움직이지 말아봐 움직이지 말아봐 움직이지 말아봐 움직이지 말아봐 그거 하지 말아봐 연결 하나하나 어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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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도 조복지원거 만들었다 하하하하 아 나무 그냥 뿌셔 하하하하 미쳤는데 저건 아무카보까 타 출발한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형 아직 아니야 왜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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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옆에 이것 좀 더 높이 올려야될 것 같애 이거 하얀색 하얀색 더 높이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애 하얀색 더 높여서 중간을 잘라야될 것 같애 걸릴 것 같애 가운데 어 오른쪽에 기둥 있잖아 우리 저 하얀색으로 지금 기억자로 만들어낸 기둥 더 올려야될 것 같애 위로 아 12시 넘었네요 웬일로 12시가 넘었어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우측하다는 애는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모거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가자 어? 옆에 아니 저거 올려 저거 잘라줘 옆에 아 저 옆에 기둥? 어어 굿 아 그 옆에 나무도 자르고 나무 자르고 나무 잘라야지 나무를 잘라야지 나무를 나무를 잘라야지 나무를 잘라야지 나무를 잘라야지 나무를 잘라야지 내꺼야 나무를 잘라야지 어 저게 안전바도 있다 야 저게 안전바있다 어어 어? 아직 가면 안 돼? 어 다들 가면 갈수록 서로 모방하고 발전해 흐흐흐흐흐흐흐 아이 저 옆에서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저 돌려주고 있어 아저씨 흐흐흐흐 아 멈출 땐 거 세우고 좋네 자 출발 오케오케 출발 출발 잠깐 잠깐 몸살로 thouhoo 하야 뭐야을 이거 몸 야 우리 몸 왜 이래 San información 볶아 푸쫌헤이 푸쫌헤이닌디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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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콥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 어허 야 반대로 휘었다 야 저 밑에 뭐야 저거 왜 여길로 들어가지? 크흐 큰일이네 크흐 어허 큰일이네 들어갔네 야 이거 뭐야 나도 기회봐서 타야되겠다 바로 왔지요 크흠 출발 안전바 내려오고 깨 미쳤어 어지러워 우와 이거 오짓나다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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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태워주세요 아저씨 죽을뻔했어 안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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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갑니다 출발 하하하하하 크크크크크크크크 어 아씨 어이씨 미쳤네 우리 안전바 형 여기 들어가 봐 어디 여기 문있어 여기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고 여기 이건 뭐지 이거 한번 타볼래 뭐야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아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쳐가지고 날아가게 하하하하 한번 돌려보고 올라와서 고치는거 봐봐 짱귀엽네 이건 뭐야 컨텐츠 완성했는데 나 방중용 컨텐츠 으흐흫 잠시만요 방중용 컨텐츠라고? 응 응 응 왜? 방종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 정말 끝날 때 봐야해 진짜 애건 진심 디그룹도 못 만든 게 디그룹이에요? 응? 꼭 나는 거? 응응 저기 구석에 혼자 막 이상한 거 만들고 있는 사람 찾아가 봐야겠다 진짜 방종용이에요 이건 뭐야? 거기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찾아가고 나오겠지? 건물 같은 거 만지고 있는 사람 있어 아무것도 안은 우리 메시 잘 있나 한번 보러 가야지 뭐야 만들다 말았어 만들다 만 거는 빨리빨리 지워요 가고 놓을 게 없네 역시 이게 최고의 놀이기구였단 말인가 아니 오리는 여기까지만 어허 오리는 거기 이거 끼고 나서 아무도 안 맞죠 어허 어허어허 오리 아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끼고 나서 버려졌네 기구 어디 낀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낄 수가 있어 어떻게 해 대각선으로 이따위로 대각선으로 이따위로 빨리 돌려서 그래 응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 트러스트를 옆으로 가게 해가지고 뒤로 뺀 다음에 뒤로 뺀 다음에 옆으로 트러스트를 추진시켜가지고 진짜 그래야 됐나봐 어떡하냐 이거 난 완성은 했지만 나중에 보여줘야지 그렇게 뒤로 뺀 걸 못 보고 종룡했다고 한다 갑자기 졸려서 그대로 잤다고 한다 야 뭐하는거에요 이건 이거 구출할라고 뭐야 이거 지옥이야 어 됐다 어 꺼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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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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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연결 안됐었어 야 넘어간다 야아 넘어간다 야좋다 야 조심해 야 조심히 기구 넘어갔어 어 어 욕갔다 됐으네 아 쟤 돌 넘어가요 야 이거 돌 밑에 누가 페이크로 깔아 놓은거 누구야 야 저기 야 저기 끊겼는데요 이 돌 결합도 안되고야 저거 끊겨도 돼 저거? 어디? 맨 윗부분 어떻게 저렇게 됐어? 어떻게 저렇게 돼? 오오오오 오오 또 넘어간다 또 또 또 또 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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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아 어떻게 저렇게 되지? 잡아 잡아 위험하다 야 개좋은 생각났다 나와 함께 할 사람 나 할 일 없을걸 내가 할 수 있어 아 렛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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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줘 야 저거 같은데 어 지워줘 슬슬 슬슬 안쓰는거 이제 지워야돼 야 이거 지워 지워 이거 지워 이 놀이기구 지워 응? 형이 만든거? 응 트러스트 꺼 누가 트러스트 켰어 트러스트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어 이제 슬슬 좀 안쓰는건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통째로 지웁시다 이거 무너뜨릴테니까 잠시만 저거 내꺼 누가 작동시켰어 저거 누가 내꺼 떨권네 아 내꺼 건들면 안돼요 아우 야 렛걸 겁나 걸려 살려줘 내꺼 렛걸 렛덩어리야 내꺼 건들지마 이거 내가 딱 잡으면 끝날거에요 기다려봐 이거 이것때문에 그래 그거 올려 그냥 저기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그니까 아 이거 누가 또 건드려놨어 됐죠 형 좀 어 완전 쾌적해졌는데 그니까 이거 누가 건드렸어 이거 말고 내가 만들게 생각이 났어 어허 이거는 건들면 안되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어 센스를 안쓰는건 지우는게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 젓가락 주제야 이거 이게 농기구 농기구 쓰시는 분 나 갔다올게 바닥에 고정시켜줘 어허 뭐야 형 왜 꼬여있어 얘 그러니까 그거 자르러 가는거야 지금 자르면 대참산 할거 같은데요 계속 올라가봐요 어어 그것좀 지워주시게 동지들 잘한다 왈르ей выс wings 젠장 내꺼 위치로 옮겨놔야되겠어 누가 자꾸 건드니까 아후야 제발 이루지마 됐어 응 됐어 자꾸 누가 건드려갖고 내꺼는 그 내꺼 이거 밑에꺼 좀 보강해줘요 지금 내가 올라와있는거 이거 어우 여기서 어우 이거 무슨 극한직업도 아니고 어우 저형 어디있는데 얼굴도 안보여 어우 개무서워 저형 저러고있으니까 어긋난 중간부분 딱 끊어주고싶다 아이씨 여기 꼬리지 빛당힌트 갈래갈래 리프터 하나만 설치해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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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당 움직임 집당 움직임 집당 움직임 나 미칠거같아 고소공포증올거같아 나 지금 식은땀 나 이거 게임인데 아아 아저씨 시급얼마에요? 머리아파 아저씨 시급얼마에요? 시급이요? 아 이거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되네 버려야되겠다 일로와요 이거 지우는거 시급하면 시급 120원씩 줄께요 진짜? 이거 한시간안에 다 지우잖아 시급이 아닌데? 초급 초급 뭐 0.8 센터잡고 형 저기 밑에 스피너하는 사람 있어 응? 헬기같은데 막 이상하게 도는 사람 있어 왜 뭐야 이거 이 판 치워 누구야 왜이래 내가 하는거야? 이 형 어디갔어? 이거 누구야? 응? 그 밑에있는건 나인데 나 지금 형 뭐라고 그러는데? 이거 왜 중간에 가다가 그럼 내가 판을 설치하는거야 지금? 그런가본데? 왜이래? 우린 안건들고 있는데 지금 무슨 기능이 있나 이거? 형이 지금 이상하게 하고있네 범위가 어 범위가 커졌다 막 그러는데 계속 형 화면 보니까 어 아이씨 버그 떴어 한 범위 어디에 대한 가로로 만들어서 그런가? 세로로 만들어볼까? 제껏 찾아도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그냥 먼지 구워만 할거에요 범위가 버튼 누르면 바로 서버가 터져요 아우 레 걸려 어 렉 걸려 누가 버튼 눌렀나봐 아 디그로꺼 누가 눌렀나봐 야 디그로야 그 스위치 숨겨놔 어우 살려줘 잠시만 나 어차피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야 저 집이 뭐 펴지는 거 뭐야 저거 저 아래 뭐야 저거 그게 내꺼일꺼야 아 저거 저거 말고 저거 말고 뭐야 저거 집 내가 이따 들어가야지 뭘 할텐데 야 렉 너무 걸려 내꺼 자꾸 건들지마요 올려 올려 거기다 올려 거기 작업 선반에다 올려 빨리 올려 제발 올려 왜? 형 챙겼어?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니 미친 내가 건들 추천과 책여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역시 예언은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